읆... 저기 까자 이때 때려잡으면 안돼? ... 아저씨 근데 내일 일도 있으시고 피곤해 고이는데 주무세요 아 물론 게임... 다 깨고요 아니 에얼리언 아이솔레이션하는 그 저 저 뭐야 동작탐지기라도 있지 나가나? 안나가나? 돌아오네 들어가네 저기로 뭐야 왜 들어가지? 이게 뭐야 저 여기 또있어 아 얘한테도 걸리면 안되는거구나 야 이제 얘한테도 걸리면 안되는거구나 아 쟤한테 걸리면 안되는거구나 아 그럼 아까 거기도 쟤 안나오게 할수 있었던거야? 쟤한테 걸려서 나온거야? 아 아까 그럼 10살때도 쟤한테 걸려서 나온거야? 아 그래? 아 난 또 아 난 쟤가 시나리오상 무조건 나와야되는건줄 알았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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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감시탑이 요기있고 저기꺼 오케오케 오케 아예 언더스탠드 쟤는 저기서 왔다갔다 하고 있고 나는 감시탑에 걸리지 않고 가야되는거구나 오케오케 아 되게 쉽네 뒤로가면 되잖아 뒤로가면 되잖아 왜 걸려왜 걸렸어 오케오케 가야될 아흑 부주기 벽보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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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보이게 눈맞으시지마 눈 마시지마 눈 깔아 눈 깔아 눈 깔아 쳐다보지마 눈 깔아 일진이야 칼박지만내는 모습 눈 깔아 아 무서워요 저거 칼질하지마요 고수다 나만의 방법으로 클리어했다 아니 근데 뒤로가서 시야 안걸렸는데 왜 저러는거야? 나 분명히 뒤로갔는데 쟤도 아까 그 큰 거위 같은 앤가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시탑이 두 개야 감시탑이 두 개야 아 괜히 무섭네 어떻게 가야돼? 그 다음에 저 귀신은 어떻게 뚫지? 아 대장귀신은 어떻게 뚫지? 나 지금 어디가는 길이야 근데? 나 목적지가 어디야? 여기로 갑니다 막혔는데 여기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죽는 산이? 안걸렸니? 안걸렸니? 안걸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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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소리가 멈췄고 돌았어 그쵸? 지금 오케이 오케이 하아 정신없다 열라고 이 새끼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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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컷 쇼컷 스튜던트 아이디 카드로 이게 지금 아니하니까 뭔가 필요해 이제 돌아다니네 저 감시탑 이제 돌아다니네 저 감시탑 이거 이지 버전인가요? 악당 위치가 한시에 다 보이는데 에? 한시야? pakai 그런데 whoever 가지고 아이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될거 같다 그치 그만!! 미치겠다 엄마 아우 어디부터 설마 처음부터 다시 아니겠지?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아 다행이다 자세히 빨리 못나가네? 지금이야 지금 지금 눈 보다 빠르게 빛보다도 빠르게 아까 지금 눈 보다 귀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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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 하 하 하 아 하 아 하 하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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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눈 마셨다. 눈 마셨다. 눈 마셨다. 눈 마셨다. 눈 마셨다. 눈 나 cohesive. 눈 마셨다. 눈 마 Áäe. 자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려가도 빨리 지금 죽어버리 빌리빌리빌리둘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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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흡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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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도 ero 이걸로 근데 어딜 가야돼? 아 무서워서 다 까먹었어 아이씨 아 저기였구나 저기저기 어 뭐야 아 왜 아니 아니 어두운 데를 비추는데 와 프레시가 있는게 확실히 낫구나 우와 저 안에 뭐있어 야 저 안에 무슨 해골에 누구 첩불 올려놨어 미쳤나봐 어 저기 저기 감시탑 있다 감시탑 흐읍 흐읍 젤력이 안보는 애야 뭐야 아 향 또 향로 어 어 채찍채찍 너 내꺼 아니야?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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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가 나 쳐다보고 있어 쟤가 나 쳐다보고 있어 어떡하지? 야 어떻게 된거야? 야 나 이거 보고 있는데 쟤가 나 쳐다보고 있어 흐읍 야 어떻게 하냐? 야 어떻게 하냐? 움직이지 마 그냥 모른척 읽어 나 못본거야 우리는 아직 눈을 맞추지 않았어 바이 라이팅 가격 Laut 사이나 야 개 무서워 ux4 와 苟 어떻게 해 야 어떻게 해 야 어떻게 이거 너 annihilation 절Что 절대 눈물을 치지마 저기 아는 척 관심 보여주면 달려질거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하아 니 뿜덜어쓰 리조드 니 뿜덜어쓰 하후에 뭐 그러나? 이 뿜덜 안가! 빨리 좀 가! 이... 어 쟤가 못봤네 아 뭐야 갑복인거지 하아 여기도 문이 열렸네? 아아 제 주위를 이렇게 끄는거구나 오케오케오케 아이 언더스탠드 응 나는 언더스탠드 했어 제 주위를 끌어야돼 일단 빠져나가서 아직은 아니야 이쪽으로 고개 한번 돌려줘 제 친구 만만한 친구 아니야 응 하아 으 역... 흥 아 저거 걸어다니는데 왜 같이있냐 밖에 문 밖에 있구나 야 안잡혀 안잡혀 야 안잡혀 눈 마시지마 눈 마시지마 아 혹시 내 뒤에 따라하고 있네 여러분 사야 안잡혀 나 저희는 나 너 이제 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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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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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쓰시는게 아니구요 저는 그냥 반항하는거에요 반항 ㅎㅎㅎㅎ 크흠 크흠 흠 크흠 크흠 저도 같이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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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흠 아흠 으흠 아니 아까 아니 봐봐 나 아이템 있거든 어 향로 어딨어 어 향로가 없네 아 향초가 없었네 향초를 다 썼었네 그래서 안 꽂혔네 아이엠 언더스탠드 난 언더스탠드 했어